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제주 송담에 위치한 비밀의 숲에 왔어요 안도로룸 비밀의 숲이라고도 하죠 오늘도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안도로룸 비밀의 숲은 주차료 무려 입장료는 2,000원입니다 오전에 미자림 갔다가 송담에서 점심 먹고 왔어요 이 숲은 약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인생사진 촬영하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요 최근에 핫플레이스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제주 안도로룸 비밀의 숲이라 불리우는 편백나무 숲길입니다 제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매력의 숲길입니다 자 곳곳에 포토스팟이 있으니 같이 가시죠 나무가 특이하게 소리굽새 닮았어요 자 곳곳에서 돌아가고 있는 곳곳에서 오고 노을이의 숲길입니다 자 곳곳에서 오고 노을이의 숲길입니다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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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로룸이 보이네요.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